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여 나의 마음 생방용실을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님의 길이 빛이 빛나니 우리 드로운 예배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마한 바닥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동전이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 물결 설레다 어디 볼 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닥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동전이여 살리세 너의 흠은 깊은 바닥 비추세 너의 흠풍 오두워라 너의 흠풍 오두워라 너의 흠풍 오두워라 너의 흠풍 오두워라 버틴 바닥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동전이여 생명선에 건조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마한 바닥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동전이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마한 바닥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동전이여 살리세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지 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2024년 한 해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가있는 모든 현장과 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성취되어진 역사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각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모든 하나교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필임 시대에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전도자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그 황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선교지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에 생기던 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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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가슴마다 비무든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비무든 그리스도를 심어 스스로에게 저희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의 복을 들고 한 손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부리는 나라 내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이 무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꾸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의 복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부리는 나라 내게 하소서 이 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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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의 복을 들고 한 손의 복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부리는 나라 내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의 복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부리는 나라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은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민족의 가슴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달라 그런 기도를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김중곤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김중곤 박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큰 무브먼트들이 일어났는데 큰 집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큰 집회와 무브먼트 그걸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을 했을 때 초대교회가 했듯이 로마가 뒤집어지고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복음가지고 죄자운동 말씀운동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왁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성문으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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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일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갈보리살의 언약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그 제자들을 감남산에 함께 모아서 40일간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설명하시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흔들렸던 제자들이 그 40일 집중훈련 이후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운동과 세계보고마의 영 그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캠프 기간에 중요하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낼 이유가 있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현장에 현장 살릴 현장 시스템들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번 주간에 캠프가 있었고 또 그 전전 주간에는 선교 대회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전도 캠프에 대해서 같이 은혜들을 나누고 또 어떤 역사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돌아오는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대회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집중 캠프 시간표로 들어오면서 캠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 대회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 대회 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함께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로 인도를 바꾸자 합니다 선교 대회 기간에 수요일 목요일은 선교사 합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다르방 전 가족이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대회를 질었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선교연합축제 예배가 있었죠 주셨던 언약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합숙이었습니다 선교사 합숙 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죠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 언급해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이사라 빌리뽀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각인하시기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운동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자도 아닙니다 오직 제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안되면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조금 저것조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운동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냥 예수 안하고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언약을 잡은 자들들만 이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리아 빌리포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많은 대답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중요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것을 얘기하시지 않고 바꿀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요안이다 또 예레미아다 엘리아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종교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아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보니까 변화산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아 예수님 셋 다 좋으니까 여기도 여기 이 장소가 좋으니까 초막을 짓겠습니다 아직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죠 예수만 남았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 거기서 이 언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나한테는 아직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으니까 나한테 온 문제 여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남산에 40일에 집중훈련을 하셨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을 손에 쥐어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잡고 새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이 세계보고마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에 아무런 힘이 없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진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흩어진 자들을 어디에다가 모았습니까? 안디옥에다가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보고마 선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여정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 없어도 돼요 흩어진 자들 힘이 있었으면 흩어졌겠습니까? 도망을 갔겠습니까? 도망을 갔겠습니까?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언약만 있으면 아프리카가 선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살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로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40일 집중 훈련시키시고 성경충만 주셔서 로마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우리 개인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에 계십니까?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마태복음 16장 16절 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초대교회처럼 아무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로마까지 세계복음아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0가지 전도전략 20가지 전도전략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곳이 중심되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뭐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좁은 나라죠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그런 시대는 거기에 있는 이정표 일로 가면 서울입니다 일로 가면 대전입니다 그걸 보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금 이정표를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갈부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늘 항상 우리의 목표는 로마예요 그 방향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계보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완벽한 기도 주셨잖아요 777 우리가 하도 체질이 안되니까 보금의 종합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던져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보금 16장 16절 아직 못 깨달은 그 상태에서 빨리 넘어서서 로마를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정표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강은 이거였어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성교합숙의 두 번째 메시지는 열두 사도에서 2, 3, 7, 5, 5천 종족 까지 열두 사도에서 2, 3, 7, 5, 5천 종족 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목만 보면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3시대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과거는 목회자 시대입니다 현재는 중직자 시대 그리고 미래는 렘넌트 시대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성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하나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까지 그래서 12사도로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이 우리한테 각인돼서 우리 중직자 모든 현장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랩런트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는 이 응답을 누려라 이게 우리 하나교회가 누려야 될 응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래요 주님 2, 3, 7, 5천 종족까지 가게 하옵소서 언약을 가슴에 품으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데 답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는 하나님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신뢰가 안 되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보기에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복음이면 치유된다 라는 확실한 이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의사가 와서 물어볼 만큼 그렇잖아요 의사는 고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계된 분들 죄송하지만 의사는 고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사 그래서 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복음이면 치유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이 언약이 목해자로부터 중직자들을 통해서 온 성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2, 3, 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하나교회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성교합숙에서 세 번째 주신 언약 바로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랩런트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평가했죠 불신자 바로가 평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모세 한 명이 성경 충만 받으니까 애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 운동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묵상 운동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으로 묵상 운동이잖아요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군대를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묵상 운동을 통해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라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이번에 캠프했잖아요 내가 보좌화되고 우리 교회가 보좌화될 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현장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성교사 합숙은 일반 성도들이 오지 않는 집회입니다 거기는 성교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성교사님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응답 주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성교사님들만을 위한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교사님들만 모아놓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보내는 성교사다 이 언약 잡고 이 세 가지 언약 내 걸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교대회 같이 참석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그렇죠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보좌의 망대 이 제목에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선교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신다 이사야서 62장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안 쉬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10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냐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 내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성령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죠 되리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왜 내가 너의 파수꾼이니까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고 너는 세상을 파수하는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보좌의 망대를 누리라 이걸 누린 인물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언약이 붙잡혔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혔어요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얘기했잖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지금 일어나는 핍박 아무 상관없으니까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겁니다 보좌의 망대 그래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구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되 거기 빠지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 안 가는 사람 수용하시지만 나는 거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초 라는 거죠 그래야 세계보고마는 그 여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보고마 안 할 사람이면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계보고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 또 많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수용하되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여정을 가는데 어떤 길로 가게 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큽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작은데 세상은 너무 크고 우상신저는 의리의리하고 그렇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가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24시로 가는 거예요 24시 24시의 비밀을 가져야만 세계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24시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계보고만 하게 된다 이 연약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4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정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24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자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뭐 해야 되겠죠 24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24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24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보호자와 동력자와 식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이냐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세워라 현지의 당회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세계보험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세계보험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당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파송된 당회에서는 교회 당회에서는 뭐하죠 끝까지 미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한 가지 또 주셨어요 뭐 주셨냐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쟁으로 말하면 진짜 총알바지거든요 그걸 다 이겨내면서 세계보험을 위해서 그 땅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후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걸 통해서 일어나는 현지인 랩런트들 또 우리 자녀들 MK들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MK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라 장학제도 만들어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보험화 된다니까요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보좌의 이종표입니다 24언약 가지고 세계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교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 받았죠 세계를 바꾼 이정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선교하고 세계보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안 될까 그 원인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의 집에 식사 한 번 한 것 가지고 시비가 걸렸잖아요 시비가 걸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회의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뿐 안디옥 교회로 흩어진 제자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람들 모아서 선교를 시작하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된다는 우리 안에 잘못된 망대 이걸 바꾸라는 메시지 성경에는 전부 이걸 바꾼 증인들의 스토리입니다 요셉 집에 형들 가지고 있는 그 망대에 묶이지 않았어요 세계보구마의 망대를 가졌습니다 요괴뱃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잖아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겠다는 그 은양을 잡았어요 완전히 바꾼 거죠 모세가 80세까지 망대를 못 바꿨어요 그러다가 나무 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요괴를 만나고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왜 나만 아기가 없느냐 저 사람은 안겨주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아기 안 주십니까? 이 아직 틀린 망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양을 붙잡고 나실의 언양을 붙잡고 언양 망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부 망대를 바꿨던 스토리들 다윗도 보세요 형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를 다 가진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포로가 되었고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출세가 아니잖아요 그게 왕의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왜 포로되고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언약을 선포했는 것이죠 망대를 바꾼 인물들이었어요 에스도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망대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 망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망대가 우리 교회의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성교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잡아야 될 언약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라면 미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어제 제가 포럼했는데 이번에 전도 캠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캠프를 갔거든요 근데 그 캠프 현장에 영접도 없었고 또 다락방도 한 군데도 안 열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 가셔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고 캠프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냐 이렇게 포럼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포럼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리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 걸 체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선교하라고 주신 언약 아닙니까 우린 지금 일곱 가지 이정표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2024년도 5월달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원리스될 때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함께 훈련받는 중남미 전도자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걸 우리 용어로 삼십중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응답으로 받으세요 그게 삼응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복음 들으러 올 만큼 세팅하세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하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게 삼세팅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이죠 또 이번 선교대회 주제 아닙니까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말이고 대구에 대구에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역을 보고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말이고 또 우리 40일 훈련받는 우리 80명의 중남미 제자들 그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또 여러분이 간 그 현장에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파송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미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부터 살아서 성취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2, 3, 7을 손에 쥐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종표까지 보여주신 주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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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넘는다 바람을 모아라 저리 주 예수의 말아 있다니 온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여라 세계반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해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넘는다 바람이 모아라 저리 주 예수의 말아 있다니 온 오겠네 오겠네 오 날 그레치로 찾아옵니 많은 백성을 구하리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 예수의 말아 있다니 어둠 밤 지나고 넘는다 바람을 모아라 저리 주 예수의 말아 있다니 오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현장과 237 온천정족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머리위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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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